네, 고맙습니다. 오늘이 이제 3개월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해석 끝부분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깨달은 입장에서는 방편을 쓰더라도 오염되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비록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방편이 있기는 하지만 생각생각에 의심이 없으므로 오염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이 가면 자연이 천진하고 묘한 성품에 개합되어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운영하며 생각생각의 일체의 경계에 반연하면서도 마음마음은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어버린다. 이들은 자성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히 가져 무상보리를 이루니 앞서 말한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전혀 차별이 없다.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비록 대상에 따라서 다스리는 방편의 수행이 있기는 하지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에 한 번씩 끌려가고 분별심이 일어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럴 때 되면 다시 이렇게 딱 돌아오고 다시 알아차리고 그럼으로써 마음을 좀 챙기고 이런 어떤 노력 없는 노력 좀 자연스러운 노력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들어보면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한 것 같다.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큰 변화가 다 아 이 윗바사나가 이게 윗바사나네요. 내가 억지로 막 윗바사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알아차리는 측면이 확실히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냥 아래차려집니다. 그럼 이렇게 끌려가다가도 딱 알아차려지면 바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냥 사실 이 진실에 대한 안목이랄까요? 이 안목이 없는 채로 분별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채로 이 생각이 한 번 탁 내려지면서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경험이 없는 채로 그냥 이 분별심에 휩싸인 상태에서 윗바사나를 해라 이러면 그래도 이제 명상의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확실히 이 자리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 윗바사나와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도 견성을 한 사람 입장에서도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방편이 없진 않다. 한 번씩 내가 끌려가면 또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고 또 심지어 자신이 강력하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분별의식들, 생각들 이런 거는 또 한 번씩 끌려가요. 그래서 그 생각은 이게 여전히 생각이었구나라는 걸 또 못 보는 수도 있고 또 내가 오랫동안 업으로서 이렇게 쌓여 있었던 누구와의 갈등 관계라든지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내가 너무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취하거나 버리는 이런 나도 모르는 업습이 올라오는 마음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물론 어느 때에 따라서는 훨씬 또 가벼워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도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방편의 노력이 있기는 하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 생각에 의심이 없으므로 이 법에 대한 의심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오염에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다. 오염에 완전히 푹 젖어서 그 생각이 진짜 그 생각이 진짜 주인인 것처럼 막 끌려다니면서 그걸 주인 삼아서 그 생각이 나인 줄 알고 생각이 주인인 줄 알고 막무가내로 끌려가면서 그 생각에 속는 일은 없다 이거죠. 그런 일은 이제 없어진다. 그러니까 딱 이 자리가 확보되니까 그런 의심은 없어진다. 어제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세요. 이제 두 네 분이 오셨어요. 이제 거사님께서 이 공부를 하신대요. 법문을 한 1년 가까이 들으셨대요. 근데 이제 몇 개월 듣다가 아 이 소식을 알았다. 본인 제기를 얘기를 하세요. 아 이제 알겠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정말 정리가 되고 삶이 너무 편안해지고 또 그분들도 그 얘기를 하세요. 저절로 알아차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냥 늘 이렇게 보고 사니까 너무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예측관계로 형성되어 있던 뭐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갈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일부 몇 가지가 여전히 나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게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옆에 따라오셨던 보살님이 보살님도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그 보살님은 공부를 불교 공부를 안 하시는데 불교 뭔지도 모른대요. 근데 이제부터 공부할 마음은 있어서 딴 데 같으면 스님 만나러 간다. 그랬을 때 안 왔을 건데 이번에 남편이 스님 만나러 가자. 그랬는데 단반에 그냥 따라 나왔다고 그러면서 신기하다고 이렇게 따라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남편이 남편이 자기 입으로 저렇게 공부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옆에 사는 보살님 보기엔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보살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 스님 제가 저도 불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게 남편 모습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가 있나 보다 싶어서 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서 이 보살님 말씀이 스님 제 남편이 마음 공부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게 남편이 아니라 접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다고 하길래 코방에 깨고 웃었는데 그 이후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물론 뭐 때때로 가끔 또 갈등하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근원에서 이게 딱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결혼한 이후에 이 남편이 나를 내 의견을 그냥 듣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벽과 얘기하는 것 같고 내가 얘기하는 걸 전혀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고 이랬는데 내 얘기를 하나하나를 이제는 다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게 완전히 가슴으로 느껴진대요. 완전히 느껴지고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존중해주고 있구나 사랑해주고 있구나 그런 걸 그대로 알겠다고 그러면서 처음에 결혼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렇게 품었던 그 아름다웠던 그 생각들이 결혼 이후에 싹 사라져서 내가 시집 잘못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때 그 남편을 되찾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남편이 마음 공부를 했는데 그 혜택을 제가 100% 보고 있다 이게 이렇게 삶의 변화가 되거든요 가장 작은 거에서부터 변화가 되는 것이 그게 또 공부의 혜택이고 효능이겠죠 이 거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또 그런 어떤 갈등의 문제가 왜 있느냐 내가 이 공부가 이렇게 좀 됐다고 생각했는데도 또 이렇게 내가 휘퉁거리는 걸 보고 내가 공부가 참 안 됐나 보다 내지는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처럼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도 아시죠 그게 옛날같이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끝간데없이 끌려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 생각에 의심이 없으므로 이제 더 이상 이 본질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의심은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에 끌려가더라도 이게 생각일 뿐이구나 사실에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는 오염에 그냥 끝간데없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야요 오랜 세월이 가면 자연이 이렇게 이렇게 이 법에 대한 안목으로 이 법에 대한 안목은 낯설고 이 분별심은 항상 낯익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서 이제 분별심을 자꾸 낯설게 되고 생각 생각은 자꾸 낯설게 되고 낯설어지고 이 법에 대한 안목은 자꾸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래서 생각에 끌려가면 알아차리게 되고 그걸 다시 바라보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진리의 뭐랄까 완전히 힘을 빼고 그냥 완전히 내맡기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법에 내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 오로지 한 법밖에 없는 그냥 이곳만이 그냥 삶에서 검증하면 할수록 살면 살면서 할수록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분별심은 진짜 허망하구나 이 허망한 세계 인연 따라 생기고자 하시는 것들은 전부 다 허망하구라는 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여기 내가 목맬 게 없구나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지고 또 진짜 진실한 건 이 법의 자리 마음 자리 하나밖에 없구나라는 게 너무나도 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점점 이렇게 안착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그래도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뭐 보통 선오르게 보면 깐난 애기가 이제 막 견성한 건 깐난 애기 같아서 가태어난 것 같아서 깐난 애기가 성인의 몸으로 되려면 못해도 20년은 걸리잖아요 육조혜능스님도 산에서 어디예요 가서 한동안은 안 나오고 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꽤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이 가면 자연이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공부란 말이죠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면서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자기가 자꾸 또 끌려가는 느낌 내가 깨달은 게 확실한가 자꾸 의심도 문득문득 의심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문득문득 그러지만 다시 돌아오를 어떤 힘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월이 오래 가면 자연이 천진하고 묘한 성품에 괴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견성한 그 순간을 헤어처라고 해요 이게 어찌 보면 참 이게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견성했다 이러면 오해 소재가 너무 커요 요즘에 견성이란 말은 너무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견성했다 이래도 막 그런갑다 이렇게 그냥 우리 치고 넘어가지만 이 전통적인 불교 분위기에서 내가 견성했다 이러면 욕먹기 딱 좋거든요 견성은 그야말로 저저 몽중이래 숙면이래 이런 게 다 이루어지는 이런 거 견성이라고 보는 또 이런 전통도 있으니까 일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견성이라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생각이 돼서 오히려 이게 이렇게 쉽게 견성된다고 하면 외도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기존 불경에서 볼 때는 외도라고 생각하기 딱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진울스님의 이 견해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견성이란 이런 얘기는 오염 견성이란 용어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 견성은 그런 게 아니다 견성은 뭐 도인이다 이러잖아요 우리 불교계에서는 견성은 도인이 아닙니다 견성한 사람들 다 들따보세요 도인인가 똑같은 중생이죠 그러나 그러나 이제 똑같은 중생이지만 정말 중생과 다른 점은 아 이제 공부할 자세가 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내가 아 공부할 수 있는 법문을 들어도 야 이게 내가 이제 소화가 되는 안목이 이제 비로소 조금 열려서 이제 막 유치원 입학한 거 정도 불교에 입문한 정도 그 정도예요 전혀 대단한 게 아니다 대단하고 생각하면 정말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공부처에서는 제가 하는 이 공부처에서는 내가 견성했다 이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오염돼서 좀 잘못 이렇게 드리기 쉽단 말이죠 진원수님의 해우처럼 말이 딱 적절하다고 느끼는 게 남들이 보기에도 또 불교계에서 보기에도 해우처럼은 그래 그래 봐야 니가 그래 니 공부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건 해우처다 해우처 이러면 되게 말이 겸손하잖아요 이해하는 깨달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우처 정도입니다 이러면 하는 사람 말도 겸손하고 듣는 사람도 위화감 느끼지 않고 전마가 견성했다 이러면 전마가 그러면 돈이란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날선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풍토에 그리고 제가 신도님들이 내가 견성했다 이러면 누가 안 믿어주거나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남편분들이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나 견성했어 이러버리면 보살님들이 콧방이 키면서 야 니가께 견성한 거면 하고 깨달음을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옆에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영성스님 같은 분도 그랬고 마음 공부는 비묘엄밀하게 해라 비밀스럽게 해라 내가 공부했다 엄만큼 했다 이런 거를 막 내세우고 자랑하고 이건 진짜 어리석은 공부인이다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내가 깨달았다라는 뭔가가 있으면 아직 먼 거거든요 아직 한참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처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주는 거는 그 사람을 망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내가 깨달았는데 인정해 주십시오 인가해 주십시오 그런 거 없다 그냥 막 조금 크게 인심 써서 얘기해주면 해우처가 조금 열린갑다 아닐 수도 있고 이 정도를 하면 그냥 그것도 엄청난 인정 아닌 인정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 해우처라는 말이 상당히 겸손하면서도 공부인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를 불러오지 않으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내가 깨달았네 하는 그런 상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아 예 해우처니까 아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법문의 맛을 이해하겠다 이제 내가 이제 스님들 하는 법문을 내가 이제는 조금 아 알 수 있겠다 하는 안목 불지견 직연 조금 직연이 조금 열린 것 같다 막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뒤에도 이제 점수가 되었든 깨달음 이후에 공부가 되었든 아니면 뭐 그런 얘기도 너무 무겁고 이제 입문했으니까 입문한 사람이 이제 공부 시작이죠 이제 진짜 공부 시작하는 거죠 그전엔 그냥 아무것도 몰랐던 거고 이제는 불교 공부를 이제 좀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한다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이고 오래 걸린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정말 여기서 말하듯이 뒤에 말하듯이 더 이상 이제 스승이 필요 없는 그런 이제 견치에 도달한다 그걸 이제 증오라고 한다 내 스스로 스스로가 확실하게 미진함이 없이 확실하게 스스로 해탈 직연 내가 해탈했으면 스스로 완전하게 더 이상 내가 공부가 필요 없구나 무학도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구나 배울 게 없구나 법문 들을 게 없구나 라고 스스로 확증될 때 그때까지는 그냥 끝끝내 공부하는 것뿐이지 공부가 됐네 안 됐네 깨달았네 안 깨달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부인에게서 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적 그렇게 이제 꾸준히 오랜 세월 공부해 가다 보면 자연이 천진하고 묘한 성품에 탁 개합이 되고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운영하고 생각 생각이 일체의 경계에 반연하면서도 일체의 경계에 그냥 응하면서도 마음 마음은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어버린다 그냥 인연 따라 주어진 인연 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공적과 영지를 그냥 자제하게 굴리며 살면서도 마음 마음은 번뇌를 영원히 끊어버린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똑같이 일하고 밥 먹고 사는 거죠 이들은 자성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히 가져 무상보리를 이루니 앞서 말한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전혀 차별이 없다 이때 되어서야 이제 비로소 전혀 차별이 없어진다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는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는 비록 전문의 근기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지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 금을 이루는 것이니 무방하다 하겠다 약간 점수적인 측면에서의 공부를 선정과 지혜를 좀 닦아가는 측면에서의 어떤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쇠를 금으로 이루는 것이니 무방하다 좀 쉽게 말하면 여기서도 무방하다 하겠다 이러시잖아요 즉 즉 우리가 아무리 도문의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를 공부하는 전문의 근기의 수행자 즉 우리가 기존 불교계에 보면 연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기도 참석하고 뭐 기존 불교계에서 하는 많은 기도방법 수행방법 뭐 이런 좌선방법 위빠사나 방법 다양한 수행법 명상 다양한 것을 실행하고 있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막 탓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 분들은 그 또한 무방하다 하겠다 그 또한 쇠를 금으로 이루는 것이니 무방하다 하겠다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무방하죠 당연히 아직은 이 동문의 본문이 뭘로 깨닫는다는 이 본문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 해봐야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이 전문의 닦아가는 닦아가는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 이것도 무방하다 이런 전문의 수행을 이야기하시는 뭐 스님들도 많으실 것이고 공부처도 많을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탓하고 잘못됐다고 할 필요는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뭐 한참 불교계 불교 공부 하는 동안은 늘 이런 입장에서 공부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저를 돌아보건데 제가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저는 그것만 보였어요 이 전문의 근기가 열등하다 이런 생각 못했어요 이게 진짜라고 느껴지고 돈문에 뭘로 깨닫는 법문을 하는 큰 스님들을 보고는 욕했어요 불교계는 큰 문제다 말이지 이해도 안 되는 말을 자기 혼자 많은 말을 저렇게 따라빼 잔나무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어떻게 국민들이 불교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하고 욕을 했단 말이죠 제가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을 때는 자기가 모르면서 그걸 욕한다니까요 그건 제가 어리석어서 욕했던 것이고 근데 또 거꾸로 본인이 이제 이 돈문의 직원을 딱 함이 없는 공부를 하는 입장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문의 입장을 보면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때는 내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해줘도 이 얘기를 고지곳도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마음이 덜 열려있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더 거기서 그 전문의 수행을 통해서 근기를 조금 더 상승시키고 석가문의 부처님께서 근기에 따라서 시론, 개론, 생천론 아주 낮은 수준의 중생들에게는 보시해라 계율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하면 좋은 곳에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곳에 가니까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쉬운 단계의 법문을 주로 설했단 말이죠 전문의 근기들에게는 점차적으로 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어느정도 공부가 된 수행자에게는 이제 그 윗단계에 그 허망한 욕망 이런 것은 다 제육에 과한 욕심, 집착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사태인 것이다 환이다 어떤 문제를 가져온다 출리의 공덕 출리심을 일으켜서 출세간의 마음을 일으켜서 이 깨달음의 마음을 내고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닦아가는 이런 식으로 단계별 가르침을 설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괴롭혀서 소멸하는 가르침은 맨 마지막에 딱 설하셨단 말이에요 사성제는 그런 것처럼 이런 전문의 근기의 수행자의 방식은 무방하다 하겠다 석광훈이 부처님도 무방하다고 하셨고 석광훈이 부처님도 제가 신도님들에게는 처음 절에 와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제가 신도님들에게는 쉬운 것부터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석광훈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성제만 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괴로움 이 얘기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상하게 남편에게는 아내한테 어떻게 해라 아내한테 남편에게 어떻게 하세요 경영자에게는 밑에 부하직원들한테 어떻게 하시고 부하직원은 윗사람을 어떻게 모시고 하면서 일을 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임금은 나라 어떻게 다스리고 장자들은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하고 이런 쉬운 이야기까지 윤리도덕적인 계율에 이르기까지 그런 쉬운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설법을 종행무진 설하셨단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일체 중생들이 조금 조금씩 단계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근기가 무르익었을 때 이제 사성제 법문을 딱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법문을 적재적수에 쓰실 수가 있으셨죠 그러니까 불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다못해 이제 선의 아주 조사 스님들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잡스러운 얘기 안 하고 그냥 법만 드러내는 직진신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직진신만 가르치는 스승들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스승은 누가 오든 누가 제자가 오든 그냥 손가락 하나만 드는 거를 그냥 평생의 법문으로 쓰는 분도 계셨고 그러나 구구절절 구구절절 떡물을 끼얹어 까면서 구구절절 전문의 수행자들까지 또 부처님처럼 저 낮은 근기의 중생들에게 이르기까지 부처님께서는 심지어 저 낮은 중생들에게는 추건도 해주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내주기도 하시고 자비관을 연습하기도 해주시고 아주 쉬운 거에서부터 이렇게 하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쓰임이 다른 것이지 법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보세요 깨달은 도인들이라고 해서 많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들여다보면 희한하네 또 유튜브 속에 나오는 도인이라고 자칭 타칭하는 사람들도 보면 도인이란 말이 옆에 가 있지만 하여간 저부터 그렇고 모두가 도인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다 보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만히 보면 다 하나의 같은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다르고 어떤 분은 어떤 얘기를 주로 하고 어떤 분은 저런 얘기를 주로 하고 어떤 분은 또 이 직진신만 주구장창하고 어떤 분들은 또 방편을 쓰기도 하고 또 방편도 이런 방편을 쓰는 사람 저런 방편을 쓰는 사람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이근기에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저근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공부도 그냥 공부 쇼핑하듯이 도공부 쇼핑하듯이 여기저기 네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지만 너무 왔다갔다만 하면 바깥으로 자꾸 추구하고 구하는 마음이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해 보다가 이건 도저히 이분한테는 안 되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 좀 다른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때로는 또 스승을 좀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선에서 스승들도 내 밑에서 도저히 안 된다 싶은 스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몇 년을 했는데도 얘가 도저히 내가 하는 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나하고는 인연이 없나 보다 싶어서 딴 데 가도록 허락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것저것을 다니다 보면 여기서는 안 됐는데 오히려 이 훌륭한 스승 밑에서는 안 됐는데 저기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스승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딱 공부가 되는 스승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 불교는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전문의 수행을 하는 사람도 그 또한 세를 금으로 이루는 것이니 무방하다 하겠다 무방하다 그러나 그 또 전적으로 금아이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근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그 또한 무방하죠 근기가 딱 성숙돼 나오면 자기가 보는 안목이 달라지니까 스승을 보는 안목도 달라지죠 이제 아 내가 옛날에는 그게 막 진짜인 줄 알고 확 빠졌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안목이 딱 쓰고 나니까 야 그때 거기가 아주 전문의 열등한 근기였네 혹은 거기가 사이비였네 이런 거를 보는 안목이 생긴단 말이죠 만약 이렇게 안다면 어찌 자성문과 수상문 이 두 문의 선정과 지혜가 선후의 차례가 있다는 두 가지 견해를 내어 의심하겠는가 어떻게 자성문과 수상문 자성문 본질적인 문과 수상문 방편의 문 이것을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느냐 결국 하나의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바라건대 모든 도닥는 사람은 이 말을 깊이 연구하고 음미해서 다시는 의심으로 인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다음은 31번 근본에 개합하는 위없는 깨달음입니다 만약 장부의 뜻을 가지고 위없는 깨달음 무상보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겠는가 자기 마음을 저버린다면 어찌 무상보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나 하겠느냐 결코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바른 참뜻을 깨달아서 낱낱이 자기에게 돌아가 근본 종지에 개합해야 한다 문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문자가 가리키는 바에 낙처 낙처가 무엇인지 스승이 하는 말에 쫓아가지 말고 말을 쥐고 법문에 내용을 하나를 한 구절을 딱 따가지고 그 구절만은 취해서 써붙여 놓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에 내가 마음에 드는 말 하나를 취하는 거잖아요 문자에 취할 필요가 없다 그냥 법문은 그냥 이렇게 들을 때 듣고 그것이 말하는 낙처가 뭔지를 탁 소화시켰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걸로 막 취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문자에도 집착하지 말고 바른 참뜻 그 법문의 참뜻이 뭔지를 깨달아서 낱낱이 자기에게 돌아가 늘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근본 종지에 개합해야 한다 근본 가르침 이 종교가 이 가르침이 가르치고 있는 그 종지 참된 종지가 무엇이냐 근본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여기에 개합해야 한다 그러면 스승이 필요없는 지혜가 자연히 현전하고 천진한 이치가 분명하여 지혜의 몸을 성취하리니 다른 것을 말미암지 않고 깨닫는다 이제 그렇게 되면 스승이 필요없는 지혜 스스로 알게 된단 말이죠 아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스승이 필요하지 않구나 하는 그런 지혜가 자연히 현전해서 천진한 이치가 분명하여 지혜의 몸을 성취하리니 법신의 몸을 성취하리니 육신이 내 몸이 아니라 이 지혜의 몸 법신의 몸 이것을 성취하리니 다른 것을 말미암지 않고 깨닫는다 다른 걸 말미암지 않고 그냥 깨닫는다 이러한 묘한 뜻은 비록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는 하나 일찍이 지혜의 종자를 심은 대승의 근기가 아니면 능이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여 무관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흔하게 있다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한 번 귀를 스쳐 잠시라도 인연을 맺으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일찍이 지혜의 종자를 심은 대승의 근기가 아니면 오히려 비방해서 무관지역에 떨어지는 자가 흔하게 있다 그 말은 이 얘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저 또한 그랬듯이 저 또한 20년 전에 큰스님들이 직진심 법문을 하는 법문을 안 들었겠어요? 말 들었지만 그거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요구를 했단 말이죠 저도 무관적이 갈 업을 진 거예요 오히려 비방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큰스님들의 직진심의 그 고구정령한 법문을 내가 이해 안 되니까 머리로 공부하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비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었던 거죠 내가 모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아직 근기가 안 돼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모를 뿐하고 언젠가 내가 소화돼서 저게 내 마음자리 되는 때가 있겠지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공부가 안 된다고 해서 저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무관적에 갈 업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 지혜의 종자를 심은 대승이 아니라면 오히려 비방에서 무관적에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법문 처음 들었면서도 기독교 천주교 신자 중에도 종교의 지혜자도 모르는 사람도 문득 들었다가 갑자기 꽂히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게 뭔 얘기야 알 듯 모를 듯 모르겠다 초선이 저 얘기를 왜 듣지 사람들은 외든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듣다가 어느 순간 딱 내 근기가 뭔가 이 그러면서 한 번씩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지혜의 종자가 되어서 이렇게 쌓여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딱 믿음을 내게 돼서 한생각 믿음을 내서 이 공부를 하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믿고 이게 지금 이 법문을 듣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 공부를 하겠다는 발심도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믿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한 번 스쳐 잠시라도 인연을 맺으면 이 법문과 잠시라도 인연을 맺기만 해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해도 안 되고 저스님 하는 말은 난 모르겠다 깨달으면 나에게는 뭔 얘기인 것 같다 이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냥 비방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내가 아직 모르는 것 같구나 내 근기를 조금 더 성숙시키면 내가 이 공부에 발심하는 때가 있겠지 그런 좋은 마음으로 그냥 귀를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인연만 쌓아두지 하는 마음으로라도 공부해도 좋다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유심결에서는 듣고서 믿지 않더라도 부처가 될 인연을 맺고 배우고서 그 배운 걸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과 천상의 복보다 뛰어나며 나아가 성불할 바른 인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다 듣고서 믿음이 안 가더라도 한 번 들은 게 그게 부처될 인연을 맺는 것이다 배우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과 천상의 윤회의 복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공부를 한 번 스쳐 듣기만 하더라도 나아가 성불할 바른 인은 잃지 않는 것이다 성불할 인연이다 성불 인연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하물며 듣고 믿고 배워서 이루고 이를 잊지 않고 수호하는 사람의 공덕이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어찌 이 공덕을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32번 법을 만난 기쁨입니다 과거에 윤회하던 업을 돌이켜보면 몇 천 겁 동안 흑암지옥에 떨어지고 무간지옥에 들어가 온갖 고통을 받았을 것인가 과거에 우리의 업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윤회하면서 지옥에 떨어지고 고통을 받았겠느냐 분별의 고통 분별 속에서의 지옥 그런 이게 꼭 과거 현재 미래라는 윤회의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얼마나 생각 속에 지옥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며 살았겠어요 또 불도를 구하고자 해도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여 얼마나 오랜 겁을 어리석음에 빠지든 빠져든 채 깨닫지 못하여 많은 악업을 지었을 것인가 정말 불도를 구하고자 했으나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여 얼마나 오랜 세월을 어리석음에 빠져든 채 깨닫지 못하면서 많은 악업을 지었을 것인가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참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때때로 한 번씩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어찌 방해라요 지난 날의 재앙을 다시 받겠는가 이 진우스님 이 당시 진우스님이 이 수신결을 쓸 때가 한 40대 한 중반 이쯤이 됐을 거라고 보통 예상을 해요 뭐 이게 좀 약간 외람된 말이겠지만 이 진우스님의 수신결을 읽어보면 참 진짜 야 이거 정말 내 말을 하는 것 같다 내지는 정말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거기에 끄덕여지는 진짜 야 이 당시 이 옛날에 지금같이 우리처럼 막 초현대식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닐 것이고 한데 그때는 막 경전도 별로 없을 것이고 이랬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이렇게 이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이 참 이 같은 이 공부를 한 이렇게 공명할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한 스님이 계셨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그 참 진우스님은 제가 너무나도 이렇게 존경심과 이렇게 애정이 가는 것이 이 진우스님 저도 어찌 보면 옛날에는 이게 약간의 어찌 보면 좀 컴플렉스고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오히려 저를 살렸던 것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쉽게 말해 정통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우스님도 혼자 공부했다 그래요 혼자 혼자 이 책 저 책 보고 하면서 아둥버둥 막 스승 없이 홀로 공부하다가 깨쳤다 그래요 근데 어찌 보면 저도 전통 강원을 나오지 않았어요 전통 강원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냥 뭐 해봐야 동국대 뭐 불교학과에서 현대식 교육 뭐 이런 정도는 받았지만 전통 강원은 나오지 않았고 그 시간에 그 어찌 보면 이제 그 아웃사이더처럼 군에 가서 군 장병들과 등글면서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 이제 중심부에 들어가서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내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공부 틀 속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진우스님의 어떤 생애나 이런 것들을 짚어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또 이런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아 정말 아 이심전심으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걸 증명해 준 분들이 이렇게 계셨구나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참 이렇게 행복했달까 참 좋았던 든든했던 그리고 참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진짜 때때로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 한숨이 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 만물의 영장이 되어 진리의 길을 닦는데 어둡지 않게 되었으니 누가 다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주겠는가 이야 누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요 참 어떻게 이런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진짜 어느 생에 어떻게 태어났들 이 공부를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인류 역사 속에 정말 스승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던 인연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 천년 이내에 바른 스승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분을 볼 안목도 자기가 안목이 없으면 절대 못 만나요 지금 인터넷 상에 막 그야말로 뱀과 지렁이와 용이 막 뒤섞여 있고 싸이비와 정법과 뭐 온갖 다양한 스승을 빙자하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가 안목이 없으면 올바른 올바른 스승을 삿대다고 볼 수도 있고 자기가 안목이 없으면 아주 삿대는 스승을 최고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어떤 그 어찌 보면 올바른 스승은 되게 평범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좀 뭔가 도인 기질 내지는 도인인 것 같은 뉘앙스를 안 풍길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 옆에서 이렇게 보면 지나하나 똑같아 보이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 그냥 큰 스승들 옆에서 보면 그냥 할아버지가 딸이고 때로는 화도 내는다 이런 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 사람이 도인이 맞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이를테면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사이비들은 딱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니까 도인 흉내를 내야 되니까 도인 삐를 풍겨야 되니까 벌써 이게 그분을 친견하는 그 곤만도 벌써 들어가면 압도되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적인 어떤 분위기를 풍기도록 만들어 놔서 사람이 딱 이렇게 압도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딱 심리적으로 이렇게 굴복하거든요 그런 거에 중생들은 그러니까 법의 안목이 없으면 그런 모양에 모양에 사로잡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안목이 박지 않으면 바른 스승을 눈앞에 두고도 못 만나는 거예요 눈앞에 두고도 못 만난다 옛날에 옛날에 뭐 스님들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스님들 정말 공부하냐 스님들 산속에 혼자 공부하는 스님 이 절은 아무도 안 온다고 제일 많을 때가 한 세대명 너대명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도 계시고요 맨날 이 공부한 얘기하는데 누가 오겠나 내 이해에는 간다 이러면서 공부하는 스님도 계시고 또 옛날 제가 선지식들 중에도 보면 그냥 뭐 동네 할아버지 같이 그냥 옆집 사는 사람이 보면 그냥 옆집 아저씨인 그런 분들이 계셨단 말이죠 실로 눈먼 거북이 바다에서 구멍난 나무판자를 만난 것 같고 이 법을 만난 인연은 실로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구멍난 나무판자를 만난 것 같다 이게 자방경 나오는 맹구우목 이라는 얘기죠 거대 망망대해 바다에서 판자 하나가 이렇게 떠다니는데 그 판자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나 있는 판자예요 근데 거북이 한 마리가 그것도 눈먼 거북이가 정말 오랜만에 가끔 한 번씩 바다 위로 이렇게 고개를 한 번씩 내밀어서 내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망망대 그 넓은 바다에서 가끔 한 번씩 눈이 멀었으니까 그걸 그 판자의 목을 내밀어야지 의도도 못해요 그냥 우연히 고개를 내밀었는데 이게 나무판자의 목을 탁 맞게 들어갈 인연은 얼마나 힘든 인연이겠어요 정말 불가능한 인연에 가까운 인연이죠 그러니까 이 법을 만난 인연은 맹고우목이다 이거는 그 누구도 만나기 힘든 정말 만나기 어려운 불법 난득 이라고 하죠 정말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다 또 작은 겨자씨를 던져서 바늘에 꽂힌 것과 같으니 이건 이제 섬계 투침이라고 해요 작은 겨자씨가 던져서 바늘에 딱 꽂히는 것과 하늘에서 뚝 던져가지고 그게 그 겨자씨가 작은 바늘에 꽂힌다는 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그런 인연처럼 쉽지 않은 인연이다 이 공부를 만나는 것은 그런데 그 다행스럽고 경사스러움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하 정말 이 다행스러움 이 경사스러움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진짜 한숨을 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 정말 정말 감사한 인연이구나 이 부처님 법 만난 것은 이 진실을 만난 것은 정말 귀한 인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제 스스로 퇴골심을 내거나 게으름을 부려 항상 뒤로 미루다가 잠깐 사이에 목숨을 이르면 이르면 악도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때 가서는 아무리 한 구절 불법을 들어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녀서 고통을 면하고자 해도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위태로운 때에 임박해서는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원컨대 모든 수도하는 사람들은 방일하지 않고 탐욕과 음욕에 집착하지 않고 머리에 불이 붙은 듯이 불 끄듯이 살피고 돌아보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이 진실을 진리를 만났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아서 스스로 퇴골심을 알아야 될 것인데 어찌 스스로 퇴골심을 내거나 게으른 마음을 내거나 자꾸 뒤로 미루거나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죽음이 내 눈앞에 올지 알 수 없는데 그러다가 그냥 죽어서 악도에 떨어져 고통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렇게 만난 게 귀한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가 정말 정말 신기할 정도로 고마운 지경인데 이때 기회를 놓치고 그냥 게으름을 피우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또 지옥에 떨어질 텐데 그때 가서는 아무리 한 구절 불법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 이러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 그런 얘기 나와요 지옥에 가면 몇백 년을 구리 샘물에 두욱 빠졌다가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을 때쯤 오랫동안 빠져 있다가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을 때쯤 되면 잠깐 숨만 죽지만 않게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잠깐 고개만 삭 내렸다가 또 숨만 헉 하면 바로 또 잡아 내려간다는 그래요 그러면 그때 지옥에 빠져 있는 이 중생이 그 괴로운 와중에도 내가 부처님 법문을 더 들을 걸 부처님 법문 한 글자라도 내가 더 내가 되새길 걸 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받다가 잠깐 올라가서 숨을 쉬는 그 한숨 돌리는 그 쉬는 시간 잠깐 그 사이에 부처님 경전 한 구절이라도 더 외우고 싶어서 반야바람일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반야바람일 하고 싶은데 반 하면은 한 글자도 못해가지고 반 하는데 또 끌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 한 글자도 못 듣고 또 끌려 내려간다 근데 지금은 맛만 먹으면 한 글자가 뭐예요 한 시간 두 시간이고 마음껏 이 법문 속에 빠져들 수 있는 이 귀한 인연이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나 귀한 인연이겠어요 그런 식으로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이 귀하다는 것을 그러니 수도하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고 탐욕과 음욕에 집착하지 말고 머리에 불 끄듯이 급하고 급한 줄 알고 이게 제일 머리에 불이 붙었으면 일단 내가 회사에서 돈 버는 게 중요하거나 뭐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하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일단 불 먼저 끄고 나서 나머지 딴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불이 붙었으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뭐 천억이 달린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일 먼저 하겠어요? 불부터 끄겠어요? 불부터 꺼야죠 그러니까 이 불 끄는 심정으로 즉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게 일본 가는 일이잖아요 일단 불 끄고 나서 딴 일 해야죠 배고파도 배고픈 게 없어요 불이 붙었을 때는 일단 불부터 끄고 나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차대한 가장 급한 첫 번째 중요한 공부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이 공부가 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불 끄는 심정으로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을 잊지 말라 덧없는 세월은 신속하여 몸은 덧없는 세월은 신속하게 지나간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몸은 아침 이슬 같고 목숨은 지는 해와 같으니 비록 오늘 살아있다 해도 내일을 보장하기 어렵다 간절히 마음에 새기고 간절히 마음에 새겨라 33번 최상승 법문 만났을 때 깨달으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하여간 전체적으로 결론 삼아 말씀하는 어떤 결론하는 부분이에요 세상의 유의선에 의지하더라도 즉 유의조작 만들어내는 선 선은 이제 선불교할 때 선이 아니라 선악할 때 선이죠 유의선 즉 선을 갈고 닦고 갈고 닦아서 선행을 많이 하고 복 짓는 걸 막 쌓고 쌓아서 열심히 복을 지어야지 하고 막 선을 쌓고 쌓더라도 세상에서는 유의선에 의지하더라도 사막도의 고통을 면해요 복 많이 지으면 착한 데 갑니다 좋은 결과를 받아요 많이 보시하고 베풀면 복을 받아요 또 천상과 인간에 태어납니다 천상과 인간에 태어나는 과보를 얻어서 온갖 즐거움을 누립니다 유의선에 의지해도 즉 유의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선을 닦고 착한 일하고 보시하고 이런 행을 많이 해도 사막도의 고통은 면하고 선악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즐거움을 누린다 그런데 하물며 이 최상승의 깊은 본문이겠느냐 잠시만 믿더라도 이 본문은 잠시만 믿더라도 그 공덕은 어떤 비유로도 다 말하기 어렵다 경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공량하여 다 만족하게 하고 또 그 세계의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사과를 얻게 한다면 그 공덕은 한량없고 끝없을 것이다 그러나 밥 한 그릇 먹는 잠깐 동안만이라도 이 법을 바르게 사유하여 얻는 공덕만은 못하다 하였다 아무리 삼천대천세계를 거룩한 칠보로 금은 보아 칠보로서 일체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그들에게 공량하고 한량은 하더라도 그들을 만족하게 하고 하더라도 또 일체 모든 중생들을 사과를 얻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사과를 얻게 한다면 그 공덕은 한량없고 끝없을 것이다 그런데 밥 한 그릇 먹는 동안 잠깐만이라도 이 법을 바르게 사유하여 얻는 공덕만은 못하다 하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비유가 나올 때는 이제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상하다? 이 법을 바르게 사유하는 공덕? 이 법을 바르게 사유해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게 사과인데 사과를 얻는 것보다 이게 낫다라고 왜 얘기를 했지? 이런 식의 비유들이 금강경에도 여러 번 나와요 또 육조당경에도 나와요 이래요 이제 육조당경에도 나는 그 견성을 말할 뿐 그 뭐라더라 뭐와 뭐 해탈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래요 어? 이상하다? 불교는 해탈하는 종교인데 왜 견성은 말하는데 해탈은 말 안 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해탈보다 견성이 더 위이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사과 육조당경에서 해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유의 조작의 방식으로 어떤 원인을 조작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어야지 하는 방식으로 얻고 얻지 못하는 법이 있을 때 그런 어떤 둘로 나눠서 이법으로 나눠놓고 내가 여기서 저쪽에 열심히 노력해서 저쪽에 적어서 얻을 거야 하는 그런 식의 사과를 얻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식의 어떤 얻고 잃고 하는 게 있다면 법을 얻었더라도 법상에 빠져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법이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방편으로 돌려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진정한 여기서 말하는 법은 참된 불의법 완전한 불의법에 온전히 깨닫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법을 한 번 사유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 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지 그 사과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라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육주당경도 그 그 해탈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만큼 불의법인 이 성품과 완전 하나가 되는 이 법을 드러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또 그 해탈이든지 사과라든지 하는 그 법에 그 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과는 나쁜 것이고 이것만 좋은 것이란 말인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아주 바르게 이 한 법을 사유하는 것이 큰 공덕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법문이 가장 높고 귀하여 다른 어떤 공덕에도 견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이 바로 도량이니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훌륭하다 칠보탑은 마침내 부서져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정각을 이룬다 하였다 한 생각 일으켜 이 마음을 일으켜서 발심하는 그 공덕이 가장 귀하다 원컨대 수도하는 모든 사람은 이 말을 깊이 연구하고 음미하여 간절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할 것인가 금생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법을 만났을 때 이 법의 귀가 열렸을 때 이때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같은 이 좋은 기회 이거를 놓치는 건 너무 안타까운 너무 아쉬운 일이죠 인류 역사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 기나긴 역사가 있잖아 인류 역사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어죽고 낙어죽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 위에 왔다 갔겠어요 인류 역사 속에 그러니까 경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복이 없으니 중생들이 복이 없으니 태어나 보니까 부처님이 떠나신 부처님 없는 때고 또 태어나 보니까 또 진리가 없는 곳이고 선지식이 없는 곳이었더라 죽든 살든 백번이고 낙어죽고 반복해 보니 부처님이 이미 떠나간 시대거나 아직 오지 않은 시대였더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가장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유일무이한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 누구라도 자기 인연만 있으면 자기 인연만 있으면 어디서든 이 법을 만날 수 있는 시대 스마트폰이 아프리카에서도 스마트폰 검색해서 아프리카를 다 다닐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서도 카톡을 보낼 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이 법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언어의 장벽 있잖아요 이 언어의 장벽 이거 몇 년 갈까요? 지금도 이미 상당수 언어의 장벽 깨졌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더욱더 확실하게 언어의 장벽은 깨져버릴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말을 하면 거의 제가 몇 년 전에만 해도 말을 해서 이걸 받아 적기가 그렇게까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약간만 의식을 해서 또박또박 말하면 상당히 뚜렷하게 한글로 딱 나와요 근데 그걸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영어로 짠 하고 해석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또 버튼 하나 누르면 그 영어로 원어로 발음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외국인들하고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우리나라 말 이렇게 해서 영어 버튼 눌러서 그 사람 치면 그 사람에게 바로 영어로 가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버튼만 하나 누르면 제가 하는 한글로 하는 이야기가 그냥 그 나라 언어로 점점 더 정교하게 이게 이제 AI 같은 것들이 막 발전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어투나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조합을 해서 더 완벽함에 가까운 식으로 언어로 변환해 질 수도 있어요 언어 장벽이 깨지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머지않아 그러나 되어버리면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은다니까요 불교를 믿고 안 믿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편의상 부처님 불성 불법 만난 공덕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뭔 불법이에요 부처님 부처님이 먼저 가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붙이는 거지 이건 불교라는 종교에 가둘 수 있는 뭔가가 아니죠 삶의 진실이죠 누구나 누구나 이걸 알고 가야 되는 진실이죠 그럼 이 진실을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도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아프리카 오지에도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 언어가 이제 장벽이 무너지면 금방 보급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 금생에 이 법을 만난 게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기회에요 기회 근데 앞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스마트폰이 10년 안에 이렇게까지 확 퍼진 거거든요 인터넷은 20년 안에 퍼진 겁니다 제가 엊그제 인터뷰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 만들다가 생각해 보니까 불과 제가 목탁소리 홈페이지 처음 만든 게 2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불교계에 홈페이지를 만든 적이 없었어요 본사급들이 서서히 홈페이지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홈페이지가 거의 없었을 때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고 이게 10년에 한 번씩 막 확확 바뀌잖아요 앞으로의 10년 후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한 게 그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을까요? 언어 장벽 다 무너지고 이 법이 전 세계 누구에게라도 금방 열려있는 그러니까 이제 2년만 있으면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시대 이미 지금 그 놀라운 시대가 와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가파르게 오게 될 이 놀라운 시대 이 시대에 이 몸을 제도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런 시대를 어떻게 기다리지 이 몸을 제도할 거예요 이것도 방편의 얘기지만 시간이 따로 없다라는 그런 얘기지만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윤회? 윤회는 지금 죽고 나면 2021년에 죽고 나면 2022년에 윤회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방편으로 말하면 2021년에 죽었는데 1900년도에 윤회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게 이제 시간이 따로 없다라는 그런 식의 방편인 거예요 그런 방편으로 들어보더라도 지금 이 귀한 내가 법을 만난 이 귀한 이 인연을 놓친다는 거는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놀라운 시대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2022년에 다시 태어나서 더 좋은 시대에서 더 공부 많이 하겠죠 그 자기 생각이죠 내가 죽으면 이 시대도 다 사라져버리는데 이 시대가 21년 지금 이런 놀라운 시대가 다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난 시대거든요 이런 객관적인 시대가 따로 없어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죽고 나도 다음 생에 윤회해가지고 또 더 좋은 시대에 더 좋은 스승 만나 더 좋은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복만 지어놔도 나중에 깨닫겠죠 그런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유 부리는 거예요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인연을 만났을 때 이때 공부를 해야 하죠 지금 만약 닦지 않으면 만겁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만겁에 어긋나고 지금 만약 억지로라도 닦으면 닦기 어려운 수행도 점점 어렵지 않게 되어 공부가 저절로 나아질 것이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유의 조작이 들어가더라도 조금은 억지로라도 닦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이 본질에서는 유의 조작하는 공부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좀 노력도 해야 된다 노력 아닌 노력도 어느 정도는 해서라도 이 귀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소리죠 슬프다 지금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보고 먹을 줄을 모르고 병이 들어 의사를 만났어도 약을 먹을 줄 모르는구나 참으로 이 일을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며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다 배가 고프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먹을 줄 모르고 병이 들어도 의사를 만났는데 약을 먹을 줄도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리 어쩌나 이리 어쩌나 하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정말 이 공부를 귀하게 여겨서 하려고 하는 발심하지 않은 사람은 부처님이 와도 구제할 수 없다 부처님이 와도 구제할 수 없어요 자신이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 스스로 발심하지 않은 사람은 34번 희유한 공부 용맹스럽게 정진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34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유의의 일은 그 형상을 볼 수도 없고 그 효험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유의의 일은 그 형상을 볼 수도 있고 효험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한 가지 일만 얻어도 그 희유함에 감탄한다 그러나 이 마음은 그 형상이 없어 볼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마와 외도들이 회방하려 해도 길이 없고 제석천과 범천 등 모든 신들이 칭찬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얄팍한 범부들이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 유의 행 유의 행을 통해 생기는 유의의 과보들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과보들 그런 것들은 형상을 볼 수도 있죠 열심히 노력하면 돈도 벌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물질도 얻을 수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좋은 몸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인과의 어떤 공덕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형상을 볼 수도 있고 효험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일만 얻어도 좋은 일만 생겨도 희유함에 감탄하죠 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바뀌었어 감탄하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은 마음은 형상이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표현했다면 어긋나요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뚜렷하면서도 명백하면서도 생각할 수조차 없다 머리로 명백하게 생각하려고 하면 그거는 어긋나 버린다 머리로 생각하면 전혀 아 나는 선명해요 생각으로 선명하다 그래서 말로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선명한 거지 생각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선명한 건 그건 진짜 선명한 게 아닙니다 그럼 생각으로 자기가 분별해서 만들어서 조작해내는 거죠 법이 뭐냐 법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법상스님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 법을 자꾸 말로 설명을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지만 단점인 줄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즉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말에도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믿어서는 안 돼 아까 말하듯이 문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듯이 이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냥 이 말이 낙처를 가리키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은 버려야 됩니다 제가 하는 비유 하나를 보고서 적어놓고 야 이렇게 해서 이걸 사유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사유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공부가 아니다 제가 하는 말은 듣자마자 내려놔야 돼요 필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줄 쫙 긋고 그것만 이렇게 빨간 글씨 쳐가지고 계속 그거 되새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돼요 물론 이렇게 줄 긋고 막 쓰고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것도 자신이 인연이니까 그거 하는 건데 공부의 본질은 그러하다 그래서 말에 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은 법이 아니에요 말은 그러나 이제 전혀 그냥 주구장장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냥 이게 법인데 이게 법인데 더 이상 뭔 법을 더 이상 얘기합니까 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법이다 얘기만 하버리면 가장 좋죠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좋아요 이 근기가 맞는 사람에게는 이 법문이 좋습니다 꽉 막힐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접근성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친절하지 않으니까 그냥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몰라야 되는 게 맞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게 더 답답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방편을 써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그 설명을 하면서도 그 설명은 그냥 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했지만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바르게 공부하는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붙잡아서 어떤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마음은 형상이 없어 볼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 이 법은요 천마와 외도들이 회방하려고 해도 천마와 외도가 와서 회방할 수 없어요 이 법을 어떻게 회방해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없앨 수도 없어요 1%라도 오염시킬 수조차 없어요 그 누구도 법을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제석천과 범천 등 모든 신들이 칭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헐뜯고 회방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걸 아무리 더더 보이게 하려고 하고 더 치장하려고 하고 더 칭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더 칭찬되는 게 아니다 물론 우리 중생심은 중생심을 가지고 우리 부처님 전을 장엄하듯이 닷집으로 장엄하고 단청으로 장엄하고 아주 세간에서 가장 아름답고 하사한 것으로 장엄을 하고 있지만 그게 중생심에 장엄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이 장엄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장엄하는 거는 이것도 방편문이라서 요즘 절 지을 때 보면 이렇게 막 단청하면서 화라하게 장엄하는 절도 있지만 그런 거 일치없이 그냥 심플하게 부처님만 모신 절도 요즘엔 자꾸 늘어나죠 근데 그걸 또 틀렸다고 안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게 전통을 인정을 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엄문이 장엄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닷집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단청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부처님 뒤에 탱화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고 부처님이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고 그게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틱나탄 스님처럼 법당에 부처님 옆에 예수님을 같이 모셔도 좋고 같이 안 모셔도 좋고 모든 게 다 허용이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법당에서 성경을 강의를 해도 좋고 코란을 강의해도 좋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슬프다 우물한 개구리가 어찌 바다의 넓음을 알며 여우가 어찌 사자의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법 세상에 이 법문을 듣고 희유한 생각을 내어 믿고 이해하여 받아 지니는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겁동안 모든 성인을 받들어 섬겨서 모든 선근을 심고 지혜의 바른 인연을 깊이 맺은 최상의 근기임을 알 수 있다 우물한 개구리가 어찌 이 바다의 넓음을 알 수가 있겠느냐 여우가 어찌 사자 소리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법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 그야말로 어찌 보면 말법 세상이고 이 최악의 상황은 동시에 최상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최악은 최상과 둘이 아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깊은 괴로움은 큰 깨달음과 완전히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듯이 그래서 말법 세상은 동시에 극락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말법 세상에 가장 붙여들기가 쉬운 세상이고 괴로움이 큰 사람일수록 깨달음의 가능성은 동시에 같이 커지는 거예요 왼쪽으로 저울추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왼쪽으로 많이 올라갈수록 오른쪽으로도 같이 많이 올라가듯이 그래서 이 말법 세상에 이 법문을 듣고 희유한 생각을 내어 믿고 이해하여 받아 지니는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것 동안 성인을 섬겨서 모든 성근을 심고 지혜에 바른 인연을 맺어 깊은 최상의 근김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전생의 비유를 드는 거죠 방편으로 이런 방편도 참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신기하잖아요 법문을 심지어 타종교인들조차 불교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조차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서 그냥 한 번 들었을 뿐인데 갑자기 한 번의 단박에 꽂히는 사람도 있고 10년 20년을 불교 안에서 공부 수행 유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던 사람도 이 법문을 듣고 에이 저건 아니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연인 거죠 인연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인연 있는 사람은 인연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한량 없는 겁동안 부처님과 성근을 심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에 이 글귀에 능의 신심을 내는 사람은 이미 한량 없는 부처님의 처소에서 모든 성근을 심은 것이다 여기에 신심을 내는 사람은 한량 없는 부처님 처소에 이미 성근을 심어놓은 사람들이다 이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 법문을 한 번 듣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사람을 쓰기만 해도 500생의 인연이라고 하듯이 이 법문을 듣고 환희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수없이 많은 생동한 부처님과 인연을 심어놓은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대견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대견하고 이 다행스러움을 조금 공부하다가 금방 내껀 지고 깨으름을 피우면서 다시 이제 세상사 재미난 것들 너무 많으니까 그걸로 이제 또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일로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사에 잠깐 잠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으나 그건 그거대로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으나 2번인 줄 알고 그거대로 내가 죽지 않을 만큼 하는 거죠 쉽게 말해 돈 버는 일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내가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잖아요 이거는 불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내가 괴로움을 안고 살 거냐 괴로움을 해결하고 살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풀고 가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해야 한다 또 이 법은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과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서 살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건 아무에게나 살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대승 혼자만 어떻게 깨닫겠다 이런 나란 아상 애고에 잠겨있는 사람에게 이 법문은 들어가지가 않는다 또 최상승의 내가 정말 생사와 대적해서 내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완전히 끝나버리겠다 하는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서라는 것이다 원컨대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겁내거나 약한 마음을 내지 말고 부디 용맹스러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또 오늘 구하는 사람은 겁낼 필요가 없다 뭘 겁내겠어요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 지중한 인연을 만나서 이 공부를 하면 됐지 나머지 내가 죽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늙고 병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몸에 병이나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분별된 것들에 대한 분별되는 대상에 대한 것들 즉 바다와 파도의 비유처럼 파도에 대해서야 겁낼 게 없단 말이에요 파도가 크게 치든 작게 치든 늘 크게 친다고 바다고 작게 쳐도 바다이듯이 늘 한계같은 법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딱 마음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뭘 겁낼 게 있겠어요 이 세상에 내가 이 바다가 분별로 따라가면 나는 인생이 좋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잖아요 몸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인생을 잘 풀릴 수도 있고 나쁜 풀릴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모양이잖아요 모양 왔다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모양 왔다 가는 모양에 끌려다니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모양은 그냥 왔다 가는 거지 모양이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게 올 때 온 줄 알고 갈 때 가는 줄 아는 여기서 늘 그것을 보고 있는 이것이 진짜 진정한 어떤 나의 본래 면목이지 이 본래 면목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은 그냥 이 본래 면목이라는 바다 위에 왔다 가는 파도와 같은 것들이란 말이죠 영화의 스크린 위에 아니면 TV 불안관 위에 뉴스도 나오고 나쁜 뉴스 좋은 뉴스 다 나오고 멜로 드라마도 나오고 폭력 영화도 나오고 그 모든 삶의 스토리가 좋았다 나빴다 펼쳐지지만 그 불안관은 그냥 늘 한결같은 불안관이듯이 이 마음 바탕 위에 생멸법이라고 하는 세상에 온갖 잡다한 일들이 왔다 갈 뿐이잖아요 왔다 가는 세상 사 인연에 뭐 하루 우리가 이리 일비하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절대 거기에 오염되지 않는 이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바탕 마음의 본바탕 심지 자기 마음 땅이라는 이 마음의 본래 본바탕의 마음이 늘 한결같이 화면에서 전쟁이 나도 폭탄이 터져도 절대 1%도 오염되지 않는 이 본마음 그게 진정한 난데 그 현생에 드러난 껍데기에 쫓아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허망한 것이다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겁내거나 약한 마음을 내지 말고 부디 용맹스러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아주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이 법 하나 이것이 진실이니까 그냥 이 하나의 정말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강한 발심으로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한다 오랜 겁동안 얼마나 선근 인연을 심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내가 얼만큼 선근 인연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당장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공부하다가 딱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내가 부처될 인연을 금생에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쉽게 자기가 단정 지어서 나는 복이 없어서 나는 불법과 인연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 인연이 없어 라고 왜 스스로 자기가 생각으로 그렇게 규정 짓는 걸 통해서 나를 제한해요 자기가 생각으로 제한해 버리면 자기가 그 제한에 갇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한이라는 틀에 자기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무승자박 자승자박으로 그런 생각이 없으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불법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다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지금 단박에 깨칠 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다 자기 생각이에요 왜 난 안되나 이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안되나 하는 그 마음만 없으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 그 분별에 끄달려갈 것이 아니다 만약 수승한 법을 믿지 않고 스스로 못났다고 하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금생에 닿지 않으면 이 수승한 법을 믿지 않고 이미 법이 딱 나에게도 드러나 있다라는 이 진실을 믿지 않고 스스로 못났다고 하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금생에 닿지 않으면 비록 과거에 지은 선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되므로 더욱 어려워지고 점점 멀어질 뿐이다 점점 멀어질 뿐이다 이 말 그대로죠 이미 복에 있는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법에 있는 곳에 이미 왔으니까 이미 왔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 번 사람의 몸을 입으면 만겁에 회복하기 어려우니 부디 조심하도록 하라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면 어렵게 이렇게 인신 난듯 그렇게 사람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맹구 우목, 조갑상토, 섬계투침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인간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려운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막 수천년, 수만년을 기다려서 번호표를 뽑아 기다렸다가 어렵게 당첨돼서 인간계에 왔고 거기서도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불법을 만났는데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에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만겁에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 부디 조심하도록 해라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되지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 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공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배수진을 치고 하면 그 하늘 정도의 마음을 가지면 공부 안 될 수가 없다 이거 아니면 딴 것도 있지 이런 마음을 가져가면 안 된다 제가 아는 도반쌤 중에 쉽게 말해서 선빵을 오래 다니다가 절에서 주지로 오라래도 안 가고 선빵에서 한 번 맡아다니라도 안 하고 이제 선빵을 떠나면 쉽게 말해서 어찌 보면 선빵에 오래 다니는 게 거기서 또 나름의 공덕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 선빵에 딱 나와버리니까 완전 쉽게 말해 해제비를 받을 수도 없고 예를 들면 또 뭐 며칠 안 가놨다라는 그런 경력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끊고 재정 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이제 나는 선빵도 딱 놔버리고 내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 그분이 출가자가 됐든 재가자가 됐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분 밑에 가가지고 그냥 딱 그냥 10만원짜리 월 10만원짜리 아주 허름한 제일 싼 방 하나 쪼만한 거 얻어서 내 그분 옆에서 범문만 듣겠다 하고 다른 모든 연락이 모든 걸 다 끊어버렸다 그냥 최소한의 먹는 건 먹으면서 그냥 말 그대로 배수전을 치면서 이러다가 다시 나가면은 그 당시는 한참 막 여기저기 주지도 오라고 막 했는데 이렇게 내가 한 5년 10년 보내고 나면 나중에 가면은 쉽게 말해서 어디 주지로 가거나 이럴 수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건 상관없다 하고 완전 배수전을 치고 그냥 난 공부밖에 없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스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렇게 배수전을 치고 공부하면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난 이때 아니면 안 된다 이제 이때 아니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 이미 보배 있는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또 망겁에 회복하기 어려우니 부디 조심하도록 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찌 보배가 있는 곳을 알고도 그것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래도록 외롭고 가난함을 원망만 하겠는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보배 있는 곳을 알고도 그것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자기 외롭다고 가난하다고 마음이 가난하다고 원망만 하면서 평생을 살겠느냐 만약 보배를 얻으려거든 그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려라 이 몸뚱이 살리려는 마음 나를 살리려는 애고 아상을 매겨 살리려는 마음 그 애고 그걸 살리려는 마음 그걸 놓아버려라 그걸 놓아버릴 때 이 법신이 드러난다 그 아상을 놓아버릴 때 법신이 드러난다 육신을 놓아버릴 때 오원을 놓아버릴 때 오치오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 탁 놓아버릴 때 그때 그러니까 몸도 돌보지 말고 공부해라 이 소리죠 절집 안에 있는 말처럼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몸 돌보지 않고 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래서 그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려라 나라는 상 내 한 몸 매겨 살리고 내 한 몸 어떻게 살고 이번 생 어떻게 살고 막 그런 것을 놓아버리려는 그런 어떤 철저한 철도철미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진실되고 진지하고 어떤 좀 진중함 이런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안 될 리가 없다 하는 마음으로 이 수심결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진울수님의 수심결을 이렇게 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제가 뭐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강의 한 것은 또 이번에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다시금 또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참 정말 너무나 이게 참 좋은 책이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진울수님의 또 또 안목도 우리가 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인들이 또 이게 계속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 한번 꾸준히 보시면서 공부에 또 작은 도움이 되실 수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빨간 날이지 월요일이 한 주 좀 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6주 단경을 다시 강의를 하게 되겠고요 지금 아마 거리두기가 계속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직 뭐 확정을 안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오셔서 들으실 분들을 접수를 받을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안 받고 왜냐하면 또 괜히 접수 받았다가 와서 듣다가 또 나중에 또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돼서 또 못 오거나 이러면 또 다시 환불해 드리고 이런 번잡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뭐 그건 이제 여기 제 측에서 알아서 하실 것 같고 뭐 어떻게 되든 어떻게 되든 어쨌든 다 다음 주부터 이제 뭐 6주 단경을 강의를 하면서 인터넷에 계속 유튜브로 또 헬로티비를 통해서 올라가고 또 제 목탁소리를 통해서도 올라가 예정이니까 또 꾸준히 공부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